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 더운 날 한국보다 더 더운 후쿠오카에서 프라샷 탐방을 하겠다고 만다라케에 왔으니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만다라케에 들어오시면 프라코너 가기 전에 dvd 코너가 먼저 나오는데 사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냥 지나가구요 복주형제 레츠코 세트는 작년에도 봤는데 아직 안 팔렸네요 왠지 내년에 와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 그렇게 우측으로 쭉 들어오시면 모형자동차와 단종된 타미아 미니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프라는 그 뒤쪽으로 쭉 있으니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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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